아.. 서운한다.. 헉! 조.. 조인님! 그곳은 오줌 사는 곳이야.. 에? 아는데.. 어떠시.. 도시 때 적을 보는데.. 눈물이.. 어이 니놈 여기서 나를 꺼내라.. 헛! 에스캄 게이트 출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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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오?! 뭐냐 이건.. 금광불개?! 아니.. 이건.. 금광불개가 아니다.. 환골탈태를 이루어 신인류의 경지에 도달한 모습이지.. 이제 세계의 모든 무림들은 그 나약한 육신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즈.. 천천히.. 죽세요.. 뭐하고 그럴까요? 뭐하고 그럴까요? 뭐하고 그럴까요? 뭐하고 그럴까요? 뭐하고 그럴까요? 이 녀석은 내 노릉에 돌려주고록 하지... 에잇! 아! 흐름이 왔나? 아... 상대는 그런 이름으로 너 불렀었지... 어이 어이! 힘 좀 써보라고! 평화의 상징!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할게!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냐고? 나는 바로... 너다. 야! 저는 인기가 더위에게! 이 내가! 말도 안 돼! 이 꼬맹이! 내가! 야! 두번더 진 이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 약속했거든. 이게 내게 바뀌고! 어저 가라고! 지키셔! 어... 더 많이 심각하니까?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 모습을 보는 건 내놈의 두번째다. 빨리 이 안으로 들어가! 여기 말고 숨을 데가 없어! 아... 이런 말인가! 여러 가지로 일이 있어진... 엘도... 워놓! 고마워 진... 모든 게... 다... 노인 하나라니... 하... 시시하게 그저 없는 임무근 그리고 마저무니 이미 잔해 딜 세 오 러라 지옥 참아 너.. 너의 mates 이런 얘기지.. 아이치아.. 우리 classmates.. 옮쥬오오오오오 którego 해 이 Mustafa! 아.. 어디 강한 녀석 없으려나? 가라! 다음에 만날땐 저기다! 저기 어디.. 기다리고 있었다 팀을 원하는가? 방금! 아니 잘못 들었나? 뭐하게 될까요? 뭐하게 될까요? 뭐하게 될까요? 뭐하게 될까요? 나의 이름은 황농이 기사 그대의 부녀파음을 막으러 왔네 이제 연주를 시작해야지 보즊은 악기의 판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윗자분 원해 주시는 악기를 말해주시죠 튜바 튜바 그리고 튜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큐바를 좋아하실 것 같군요 왜냐면 아직 유튜바를 싫어하는 일은 못봤거든요 어쩌서 모든 중보병이 빼불뚝이냐고 묵직한 놈은 묵직한 배에서 나온다고 알아둔 지위봉의 무게는 알고 있나? 적어도 한 오케스트라의 목숨만큼은 무겁다고 말해두지 주인님 그걸 쓴 어저사는 시X 시X